해양경찰청은 여름 행락처를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, 유선, 도선, 수상 레저기구 등 전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며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입니다. 해경청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도 집중할 계획입니다.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에서 0.08%면 징역 1년 이하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0.08에서 0.2%는 징역 1에서 2년이나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.